카붓! 다음주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대.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고 싶어. 엥? 너희들도 운동회를 하고 싶다고? 총팀 100팀을 나누어서 해야 할텐데. 그렇게 시작된 알카붓과 레스큐크루의 운동회. 어쩐지 일이 커진 것 같은데. 알카붓과 함께 신나는 운동회가 펼쳐진다. 헬로 카붓 다음 이야기 알카붓 대 레스큐크루. 다음화도 다같이 헬로 카붓! 엥뚱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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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